은하, 비, 무거, 지, 에, 타오야 하지마! 타오야... 타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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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타오.. 아니, 오빠가 지금 또 싸운다? 그래서 아빠가 가서 의결해야 돼 또 싸워, 또 싸워 타오야! 마주치지 마! 잠! 목아베야 아빠. 어디? 어디. 어디 앉아 왜 왜 왜. 어, 둘이 싸웠어? 둘이 싸웠어? 태호가 창고를 열었어. 내 드레스 창고. 어, 너 누나 거 뭐 만졌어? 그래서 태호 잤어? 그렇게 잤어? 어디, 어디에가 잤어? 배. 어, 그래? 케린이랑 태호는 요즘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? 요즘에요? 어, 많이 줄었어요. 응, 하루에 한 15번? 태호는 그냥 무조건 누나 괴롭히고 무조건 누나 채우고 무조건 누나가 하는 거 다시 하고 싶고 어떨 때는 테린이가 좀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싶잖아요. 그런데 태호는 자꾸 들으려다니까 계속 부딪힌 것 같아요. 들어. 아이, 태호야, 말 먼저 하고. 태호야, 미안해. 아니, 목소리 똑바로. 태호야, 미안해. 안 하죠. 태호야, 내가 발로 찼어. 내가 발로 찼어, 미안해. 내가 발로 찼어, 미안해. 내가 발로 찼어, 미안해. 안 하죠. 안 하죠, 쉽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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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, 여덟, 아홉, 아홉, 아홉. 잘틀이발이발이발이발이발이발이발이발 붙어 붙어 붙어. 열. 싸우지 마.